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에요. 여의도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압수수색이 이렇게 좋았던 게. 입장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보낸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지도 못했고 그 뒤에 그 기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정리를 하신 게 있어서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웃고 말았던 거.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접한 일이거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오전 최강욱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의원회관에 출근하는 최 의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제 웃음을 머금은 채 회관에 출근하는 최강욱 의원. 너무 황당한 일이다.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거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 의원님 법사위에 같이 몸담고 있는 최강욱 의원. 글쎄요. 오늘 이 뉴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누구든지 한쪽이 만약에 장난질을 했다면 그 장난질을 친 대상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안의 중대성, 특히 개인정보. 이런 대중사회에서 소위 알려지지 않을 권리, 대중들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용당에서는 안 될 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해보고 발급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장난질 칠 목적으로 이랬다고 하고 한 것을 법원과 경찰이 동의하면서 했다면 이 두 기관은 엄벌을 쳐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 반대로 최강욱 의원이 진짜로 변호사이시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언론에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밝혀진다면 이건 당연히 못 벗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회의원, 특히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자격 박탈적할 만한 큰 위법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니니까 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급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할 만하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발급한 건데 정말 이게 사실일지 저는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글쎄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질 치는 거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경찰은 아니다. 최강욱 의원이 뭔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지난달 30일 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과잉 수사가 아니냐.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복성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는 거겠고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물론 경찰 수사 단계니까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민주당 의원이 관여돼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과 극렬하게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던 또 최강욱 의원이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경찰이 오늘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대잡이 기시감일 거예요. 기시감이요? 우리도 왜냐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비슷한 사례, 이런 정황들을 다시 한 번 더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관련된 이 정보가 만약 어떻게든 유출이 돼서 언론사로 전달이 됐다면 이거는 국회 쪽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기자가 그 내용을 포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일까? 이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 정황을 가지고 일단 최강욱 의원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혀 이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럴까. 이전에 관련된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서 이런 자료 읽거다. 한동훈 장관이 관련됐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자료가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주변 정황에 대한 수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닌 것을 최강욱 의원도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서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걸 좀 무리하게 이런 압수수색을 하는 거냐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검찰도 무고한 국회의원에게 이걸 압수수색을 들이댔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치열했던 관계 이른바 대전과 전쟁과 같았잖아요.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누가 진실인지 누가 더 사실에 가까웠는지 그것을 분명히 규명해 주는 일탈락을 지어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오늘 최강욱 의원의 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이 신청을 해요, 검찰에. 그러면 경찰이 신청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든 법원이 이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 해서 발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검찰, 법원. 어떻습니까, 양재현 변호사님. 보통 이런 경우에 영장이 발부될 때는 어떤 그 대상자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요.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신청했을 때, 검찰에 청구했을 때 90% 이상이 발부가 되고 있고 90% 정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마침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볼 수 있는 건 검찰이 청구한 서류밖에 없어요. 인신구속이라도 할 때는 사람을 불러져놓고 얘기라도 듣는데 압수수색 할 때는 검찰이 쏘는 것만 그게 사실이라고 특정을 하고 뭔가 의문이 있더라도 달리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냐면 일부 자료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죠.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압수수색이 법원에서 했다고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근거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때로는 법원 측에서 약간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해줬으니까 다 정당한 것처럼 비춰진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참 언론 한 가지 저는 압수수색 얘기에 나온 김에 추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언론의 취재 영역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참 내막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일도양단에서 어디서 잘 떼다 잘못됐다. 지금 사실 개인정보 유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찰이 보고 있는 저게 최강욱 의원에서 MBC 기자로 갔다가 지금 강서구의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거 피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최강욱 의원은 MBN 기자였던가요? 최강욱 의원이 아까 얘기한 거 보면 검찰이 영장을 보니까 의원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제가 막자, 불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요즘 압수수색 영장이 현직 기자, 현직 국회의원 좀 너무 쉽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최강욱 의원 간에는 상임위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충돌을 빚은 바가 있었죠. 이 당시는 이것을 해프닝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 당시에 의원님의 믿음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글자의 범위의 차이인 것 같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금시총무, 총무는 이하구로도 검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네, 뭐 저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두 사람은 이후에도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뭐랄까요? 서로의 좀 말꼬리를 잡아 공격하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그 영상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서 보고 가시죠.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해.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지는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저도 지금 국민들로서 이국의 장관인데요.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 영상은 뭐 다시 봐도 아주 뭐 그냥 분위기가 좀 살벌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장채구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는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로 계속 대정부실이나 법사위에서 부딪혔다. 거세게 충돌했다는 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앙숙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휘를 이용해서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관련된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10년도 더 지난 주택 매매 계약서. 저는 이런 정치적 쟁점에서 국민적 감정에 공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 대다수가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나의 십 몇 년 전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내가 모르는 타자 또는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옆 동네 누군가에게 넘어간다 생각하면 소름 돋고 싫을 거예요. 그렇게 국민 다수가 싫어할 만한 일을 장관이라고 감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물론 이게 법사위에서 충돌하기 전입니다만 그분이 이제 장관 청문회 하기 전부터도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고소고발도 엮여 있고. 이게 국회의원 지휘를 이용한 사적 보복으로 국민들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이 혐의 등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최강욱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장관에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정당이구나라는 아주 무서운 낙인이 찍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저는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 관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많이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도덕적인 흠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을 만났을 때 최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그분들을 뽑은 국민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저런 식의 발언, 그따위 이런 표현들을 써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의원 장관들을 국회에 불러서 상임위에 불러서 질의를 할 때 내용은 날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으로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선을 지키고 격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최강웅 의원인데 저도 저 자리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의 많은 정말 날선 대화들에서 정말 무엇을 얻었는가. 아주 극렬의 지지자들이 그래 잘했다라고 해준 그런 극렬 지지자들의 카타르시스 외에 정말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국가가 민생이 저런 날카로운 날선 대화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특히 한동훈 장관이라는 보지 못했던 스타일이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전만 해도 이제 국회의원이 억박지르면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의원님 하시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아닌 건 따져묻는 국무위원 앞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정치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네온 날카롭게 하되 그 표현만큼 좀 격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런 개인적 감정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더 이상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일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 그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제출됐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되는 과정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관여된 것 아니냐. 이것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답니다. 휴대전화 하나는 이미 압수가 됐고 의원에 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오후에 좀 접근으로 좀 여의도 정치권이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